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아한 출발 현장 버전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아한 출발 강의 현장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고 한다면 2023년도 대치에서 제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담아봤는데 이 강의가 그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아한 이 출발은요.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쌤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수강 대상은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개념 문제풀이는 쌤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교제 및 과제는 쌤이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는지 한번 설명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수강 대상은요. 통학과학을 준비하는 학생, 예비 고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화생지의 탐구 과목에 브릿지가 필요한 학생이다 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보통 중학교 교육과정을 학습을 하고요. 바로 물화생지를 학습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서 선생님 중간 과정이 없을까요? 라고 좀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확한 그 브릿지 강의가 이 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통학과학에 대한 강의는 내신 직전에 듣는 강의는 아닙니다. 네, 내신 직전에 듣는 강의 아니고요. 자, 통학과학 내용 중에서 수능과 관계된 물화생지에 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뽑아 놓은 그런 강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꼭 이 차이점들을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아한 출발은 수능과 연계되는 내용이다. 보통은 방학 때, 봄방학도 있고,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죠. 그리고 학생들의 연휴 기간도 있는데 이때 듣는 강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 및 문제풀이는 어떻게 진행되냐고요? 오, 물화생지와 연계되는 이 수능과 비슷한 문제들, 그런 주제들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총 36강의 강의 중에서 이 핑크색으로 음영을 친 부분들만 강의를 합니다. 쌤이 또한 여기에 괄호를 넣어서 총 우주에 대한 것들은 1, 2, 3 세 강으로 구성된다. 별에 대한 내용도 뭐 이렇게 세 강으로 구성된다 라고 해서 쌤이 강의 차수도 다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1단원은 이 부분, 그리고 2단원은요,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3단원 같은 경우는 앞쪽에 3-1 화학변화 부분을 강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러면서 화석들을 좀 암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화석들 암기하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내신 직전에 암기를 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지 방학 때 하나하나 외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감하게 삭제하고 수업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단원은요, 이 4-2에 있는 전개에 대한 내용을 진행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주제로 해서 개념 강의를 쌤이 진행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좀 더 정리를 한다면 총 36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에서 보통 이제 한 번 수업을 할 때 50분짜리 강의 3개로 선생님이 나누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들을 때 일주일에 3강씩 수강을 하면서 이 강의를 좀 따라가시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듣든 우리 학생들이 두 번을 듣든 3강씩 나누어서 수강을 하면 딱딱딱 끊어서 진도가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이 수업 중에서 50분에 1교시가 50분이다, 2교시가 50분이다 라고 해서 전체적인 수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개념을 80% 정도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개념에 맞는 문제풀이를 각 강마다 조금씩 문제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한 80%, 문풀이 20%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통학과학이라고 하는 게 물, 화, 생, 지와 모두 연계가 되죠. 그래서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 개념이 90%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물리나 화학에서 문제풀이 스킬을 좀 정확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주제도 있겠죠. 그럴 때는 개념이 한 70에서 60%로 쭉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하셔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교제 및 과제는 어떻게요? 네, 교제는요. 선생님, 이 교제의 우월한 개념 완성이다 라고 하는 교제로 우리 우아한 출발도 진행이 됩니다. 교제 내부는요. 이렇게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인 부연 설명, 쌤이 날개에 다 넣어뒀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가 이러하다 라고 한다면 어, 통학과학 누구랑 연계된다고? 그렇지. 수능이랑 연계된다고 했지. 그래서 네, 이렇게 수능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들도 함께 넣어서 같이 개념을 학습하면서 문제풀이도 우리 학생들이 좀 연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교제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의 수강평이나 학생들에게 우마리아 쌤 강의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쌤이 또 판서를 좀 많이 합니다. 판서가 필요한 강의가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강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판서가 필요한 강의는 그냥 쫙 시작하면서 1, 2, 3, 4 라고 해서 판서를 정말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서브노트. 그래서 이 강의가 진행될 때 개념서에 서브노트, 쌤이 수업 시간에 판서했던 이 내용들이 함께 들어간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이 서브노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필기할 것들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냐? 아닙니다. 과제도 있습니다. 자, 과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두 개의 과제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 2, 3, 3강에 대해서 하나 정도 과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한 주제에 대한 그 과제가 뭐 이런 거지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한다면 이 우주에 대한 1, 필수 과제, 2, 수능 과제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신 직전에 듣는 강의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제들도 너희들이 개념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묻는 문제로 구성이 되지 생암기를 다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는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과제는 PDF로 따로 선생님이 제공이 될 거예요. 자, 다시 이 두 개의 과제는 PDF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 강의에서만, 네, 이 우아한 출발 강의에서만 제공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저와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